수상을 하고 가니깐 가전지까지 수원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저희 인스타의 공진에는 스튜디오 실내 공연에서는 티켓팅을 하고 있구요 다음 스튜디오 공연에서는 경찰 공립을 예정일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그럼 우리 러브다이브 다음에 러빙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가 어떻게 되는데? 진짜 러브가 아니야? 다이브라는 곡을 넣습니다 아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 예에에에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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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리 왜 이렇게 웃었네 왜 이렇게 웃어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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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참 궁금해 그건 모든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겠다는 니의 놀이 참을 수 없는 느낌 sit it out 지고 있는 날 yeah 알겠어 넌 됐's good 난 너BLE 뭘 정말 하겠어 youumble 내 사랑 내 추억 và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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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 이란 한 번 토타까 마음은 이렇게 알다 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 늙했겠니 직접 들어온 눈으로 확인해 맘에 따라 깊은 데로 오면 돼 본소리의 시간을 빠 yet 잠시믄 수도 Oh.. 눈빛 또 빻어 깊이 넌 내게도 숨》지어lla다 Oh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